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관심이 없으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우선 궁금하지도 않고 그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지죠. 무슨 일이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세상에 재밌는 일이 몇 배는 많아질 겁니다. 지금까지 배우 이민호였고요. 드라마 신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.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